대한익수요장로의 합동통합총회 임원들이 평화통일 비전 기도회를 드리고 남북평화통일 비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. 양 교단 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도회는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이 샬롬을 누리는 평화통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이 축도했습니다. 기도회를 마친 뒤 남북평화통일 비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양 교단이 형제연합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예장합동과 통합은 1959년에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 분열됐지만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연속회의 등을 통해 정기적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